자 양팀이 준비한 4강 비즈오 두 번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치업 구도에서는 라이너들이 라인전을 잘 펼치기 위해선 정글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랩터 선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공도 그렇고 르블랑도 그렇고 바텀 쪽의 쓰레쉬도 그렇고 정글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상대방을 잡아먹는 유형이다 보니까 리시닉 성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레이브스의 위치를 찾아주면서 아군에게 안정감을 조금 심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확실히 언급해주신 대로 초반부터 정글러들의 동선적인 측면에서 양팀이 모두 신경을 써야 될 듯 합니다. 강가 쪽이 일단 와드를 박아주었고 웨이보 게이밍은 확실히 우리들은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었다로 틀었어요. 우리들은 제대로 틀렸다. 그렇게 선회를 해줬거든요. 상대방에서 잘 쓴 징크스탄 스트레쉬를 가져왔잖아요. 무게감이 조합에 완전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세트 때는 절치 부심하는 모습을 담은 채 임하고 있습니다. 탑 쪽입니다. 소보로와 럭 선수가 맡은 역할들 분명히 후반에는 더욱더 무게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이보 게이밍의 조합이 좋다고는 하지만 라인전 단계에서만큼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저 초반을 어떻게 잘 버티는지를 웨이보는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초반 살짝 다출견인으로 끌어봐도 바텀 쪽 상황이었고요. 럭 선수에게 데미지를 넣어준 소보로의 탑 상황입니다. 포션을 먹었는데요? 고공이? 고공이 많이 마를만 하죠. 네. 두 건 보란 방패로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 포션을 아껴 쓰기 마련인데 먹었습니다. 뭔가 싸움을 걸 건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남은 건 쿠키 하나인데 일단 어떻게 좀 상황을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쪽 푸쉬를 이어가고 있는 소보로 그리고 부시 쪽의 시야를 밝혀주죠. 자 매기의 동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랩터가 살짝살짝 가가를 지나 상대 진영 쪽을 확인을 해줍니다. 약간 리심도 체크를 해주는 거죠. 누가 어디 스타트이고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 여기 레드가 없구나. 지금 타이밍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칼날부리도 없고 아래쪽은 행한 등산으로 움직이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고요. 바텀 쪽에서는 라인을 사릴 거고 이제부터 오공은 지옥이겠죠. 지옥이죠. 예속 맞습니다. 오공의 전성기는 2레벨이 넘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죠. 나름 그것도 길었던 거죠? 맞습니다. 좋았던 시기는 흘렀구나. 죽었다 이제. 어떻게 좀 버텨내야 될지 럭 선수가 단단한 이 오공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이제부터 이어질 테고 역시나 페이스트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글러가 초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랩터 선수가 정글을 한 번 참고서 그레이브즈를 위치를 살펴주니까 탑이 이득을 보잖아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맥힌들 근데 이게 그부 입장에서는 미니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탄알이 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순간 말씀드렸습니다. 바텀 쪽입니다. 여기 3레벨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3레벨을 찍어서 3레벨을 찍어서 일단 샤크는 잡았고 자 합류 합류 샤크는 잡았고 얼만큼 살아나올 수 있느냐? 자 일단은 내준 벗도 있습니다만 쭉 들어가면서 자 이거 마무리가 되나요? 화려포로 마무리? 아하 마무리는 지었습니다만 일단 내준 벗도 존재합니다. 퀘스컨 3대3입니다. 이거는 프레딧 브리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었는데 마지막에 저 실피로 살아남았었던 그레이브즈였었나요? 그걸 마무리하는데 투자값이 너무 컸네요. 아 언급해주신 대로 정말 그 약간의 체력을 까내리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잡할 수밖에 없었던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퍼스트 블러드는 좋았었는데 미드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상황으로 이해 지닌 것 같습니다. 르블랑이 2킬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이번 세트는 포스가 2킬을 챙겨가면서 조금은 더욱더 힘을 가져볼 만한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탑에서는 라인저를 너무 잘해주고 있었죠. 상대방이 순간이동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를 끝까지 집어넣은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CS를 앞서간 채 집에서 연운과 다양한 정비를 마친 채 제이스가 텔레포트로 탑쪽에 합류해주고 있습니다. 모공도 집에 가고 싶어서 웨이브를 툭툭 건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좋은 선택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바텀 쪽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이게 레벨 상황이 앞서고 있는 거를 확인하자마자 앞으로 잘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킬을 만들어 냈었고 이렇게요. 스킬 연계가 아펠리오스가 너무 깔끔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샤크는 무조건 잡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스킬을 연달아가지고 쭉 뿜어내가지고 누구까지 잡고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콜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분도 잡을 것 같으니까 그분도 한번 노려보고 여기서 이 데미지가 그래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콜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약간의 그 데미지를 깎아내리지 못했던 약간의 한 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득실을 따져야 될 때 미드 쪽에서는 웨이브 게이밍이 분명히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바텀 쪽에서는 아펠리오스가 키러시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하트는 여전히 프레이드 꾸리온이 좋아요. 싸움을 거는 거죠. 사형선고 이후에 견까지 깔아 봅니다만 합류해준 상황 속에서 자 루피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랩터가 대기 중 이게 가민 선수도 잡으러 들어오려고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면 비닛게 온 랩터에게 같이 싸우면서 2대3도 할 말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웨이브 게이밍도 선을 잘 지켜요. 8강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평가를 했던 거였죠. 그렇죠. 페이스 위치를 확인했고 자 바텀 쪽에서 아직은 싸웠을 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프레이드 꾸리온인데 야 이거 정말 페이스까지 전멸 일단 칼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탔습니다. 와이프 쪽에서의 상황 웨이브 게이밍은 좀 흐름을 탔어요. 네. 탑에서도 지금 CS를 오공이 정말 잘 먹어놔서 네 잘 챙겼어요. 이거는 오공이 지금 라인전을 진짜 잘 버틴 거거든요. 그부가 아랫동선인 걸 감안했고 감안해서요. 네. 자 프레디 꾸리온의 바텀 쪽에서의 좋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아 이 다이브 상황 이후에는 웨이브 게이밍이 점차 점차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 재미를 봤어야 했던 프레디 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방 턴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본인들의 장점인 바텀을 이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먼저 밀고 전령 쪽으로 가서 이걸 먹은 이후에 제이스 쪽으로 힘을 조금 더 몰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겠어요. 자 소보로의 위치를 제어와드를 통해서 확인했을 웨이브 게이밍인데 네. 자 랜턴을 통해서 일단은 땡겨주고 있고 전령 쪽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주고 있는 맥이와 웨이브 게이밍입니다. 럭 선수로 와드를 통해서 밝혀주고요. 자 소보로 빌드 좀. 소보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복부는 맞지 않았지만. 럭 선수는 물러나는 선택. 그러면서 지금 본대 쪽에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빠질 수 있겠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일단 전령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프레디 꾸리온입니다. 이거는 징크스가 조금 뒤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끌렸으면은 싸먹히면서 전투가 웨이브 쪽으로 좋게 이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보로 선수가 이니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공을 미리 마크를 잘해놓다 보니까 전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먹히기 전에 그 골파구를 좀 만들어냈던 소보로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제 프레디 꾸리온 징역의 레드인데 랩터 용의 분노. 이거 지금 연막 때문에 제대로 반응 못했죠 랩터. 자 근데 아군들 합류해 주는데 전략. 재발 쓰면서. 아하. 힐까지 다 요구렸습니다만 잡혔고요. 근데 이거 중력컷 들어가면서 잡을 수 있죠? 잡아냈고 맥이 마무리 맥이 마무리. 근데 위쪽 페스틱. 적군 와해. 하지만 마무리가 됐던 장면이고요. 근데 유이가 지금 전별을 잘못 써서 꼈나요? 자 이거 월광퍼 이후에. 가민의 더블킬. 이거 중력컷 쓰면서 전별평사. 이렇게 이렇게. 전별평사. 와 감히 트리플킬. 감히 추가로. 추가로. 폭렉까지 써보지만. 근데 드래곤 도와줘. 용신이요. 마법공학 드래곤. 바위계가 길막을 안 했어요. 어쨌든 가민의 트리플킬. 스코어를 6대6으로 맞춰냈는데 성공한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프레딧 브리온은 지금 위기 상황을 정말 극적으로 잘 넘기고 있습니다. 바텀의 힘이 상당히 강해요. 아 5킬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너 아까 돈 썼잖아. 이렇게 이렇게. 소보로의 솔로킬 탑쪽입니다. 소보로. 아이디는 정말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력만큼은 진짜 이 선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소보로가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 빵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솔로킬까지 만들면서 프레딧 브리온에게 순풍단 도출단 애처럼. 아 수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펠리오스가 득점을 거두면서 바텀에서 채굴도 많이 이어나왔고. 전령의 그 장점도 살렸고요. 래퍼가 더 빨리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전멸과 함께 넘어오고 나서. 그리고 힐까지 써줬던 가민이었고요. 그리고 가민 선수가 미리 설치해놓았었던 저 덫이 중력토를 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을 멈추면서 킬을 잘 만들어냈었고. 유이 마무리 이후에 월광포화. 월광포화 쓰면서 평타 칠 생각을 저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묶어줬던. 중력포플 기다렸다가 툭툭 건드리고. 여기서 갑자기 노틸러스 육렙되다 보니까 폭래 날라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거 다 잡아내겠다. 욕심을 좀 부려봤던. 아 프레디 뿌리온의 아주 집중력 있던 바텀 쪽 한타였습니다. 힘든 상황을 진짜 바텀이. 상기 소흡기를 제대로 공급하면서.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타워 채굴할 시간이 더 남아있다 보니까. 강력해진 바텀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돈을 더 땡기겠다라는 거죠. 아펜디호스이기 때문에 좋은 운영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럭이 살짝 돌아서 오는데. 와드로서 방향을 확인했는데. 미리 차야 돼요. 페이스틱이 전멸이 쿨이거든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럭의 마무리. 웨이버 게이밍도 날카롭습니다. 오공이 이 타워 안에 갇혀있어봐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야를 뚫고 들어와서. 이쪽에서 킬을 만들어내는 센스. 네. 이 턴을 그냥 보내지 않았던 웨이버 게이밍이었고. 자 이제 프레딧 브리온은 타워를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징크스도 타워를 정말 잘 밀다 보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펠리오스는 이제 황필리오스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레딧 브리온이 조금 더 좋은 교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언급해주신 대로 가민의 무대가 점차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만한 또 킬과 데스와 어시스트거든요. 제가 이번 판에는 그냥 돌풍을 가지면서. 해킹에도 갖춰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캠슨 텐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두 번째 드래곤 전투 때. 어떻게 좀 우리가 용을 끊어내면서. 한 턴을 버틸 수 있냐를 봐야 되는 프레딧 브리온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대 7입니다.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킬 스포어는 독률로.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 제이스가 탑에서. 돌로 킬을 한 번 냈던 것도. 정말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프레딧 브리온 입장에서. 고공이 코어가 좀 늦었을까 보니까. 어허 이거 페이스트에게 데미지를 좀 많이 넣고 전멸을 빼냈습니다. 텔레포트로 합류했던 럭이긴 한데. 정말 다행히 이게 오공이 넘어온 건데. 근데 나도 승가이동 있지. 이렇게 텔레포트를 서로 주고받았던. 그러면 이쪽에 징크스가 외롭잖아요. 이거 차여서 죽을까봐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소보로는 탑쪽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랩터 선수가 조금 더 아군을 밀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탑에서 제이스가 이거 타워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레드는 이쪽도 릴리실 거예요. 그래서 미드 쪽에 압박을 주었으면은. 저 타워 체구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섬세한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조금 더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7대7의 상황에서. 탑쪽 2차 타워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했던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그리고 미드 1차 타워 압박 중인. 프레딧 브리온. 네 빠지라는 거죠. 안 빠지면 죽는다. 자 유희가 슬쩍슬쩍. 각을 보는데 이거. 일단 오공의 구급기 교환이 있었는데. 월광포와 유희의 덮여지네요 마무리를. 오공이 살았어요. 저게 살았어요 지금. 그리고 빨려들어갔던 랩터였습니다. 저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린신이 살짝 행보됐고요. 아 이거 물러날 수밖에 없는 프레딧 브리온. 킬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은파로 날아갈 때 회전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겼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랜턴 세이브까지 유희. 야 유희가 앞선 세트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완벽히 지워버리는. 네.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랩터 선수가 이번 경기는 조금 게임이 잘 안 되고 있네요. 0-3-3을 또 교통을 칩니다. 자 일단 방금 전 미드타워 근처의 상황입니다. 칼날부리 쪽에서 회전격까지 사용하면서. 여기 용의 분노로 차내고. 아 잡아내나 싶었던 장면인데. 딱 그러니까 끊겼어요 중간에. 그리고 본인은 좀 빨려들어갔던. 저는 오공이 미신을 불길래. 너무 잡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상대감을 빨아들이는. 아까 어그로 역할을 잘 해주었네요. 자 다시 한 번 전령 쪽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웨이보 게이밍 뉴스 팀입니다.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프레딧 브리온이. 잡고 있기는 했지만. 방금 힐로 인해서 살짝 시야가 뚫려 있었던 것 같고요. 프레딧 브리온이 중요한 건 결국에. 뭐 미드 2차를 때리는 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드래곤이겠죠. 그렇죠. 드래곤 쪽 시야 장악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요. 미드 2차 타워까지 좀 빠르게. 철거를 성공합니다. 페이스드 바텀 쪽을 압박 중이었는데. 자 일단 반대로 탑 쪽을 푸쉬하고 있는. 웨이보 게이밍이고. 시간 남을 때 프레딧 브리온이 지금 돈을. 왕창 땡기고 있거든요. 오 이거. 시간으로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죠. 집을 막아야죠 웨이보도. 2차 타워 일단 수성에 나서고 있는데. 페이스드 살짝 끌고. 아하 무빙 무빙 무빙. 야 필수기 무빙 진짜 끌지만. 상하가 거워하지만 아하. 피할 것들이 더 남아있었고. 이거 전령과 함께 억제기까지 노려보고 있는. 웨이보 게이밍 뉴스팀. 웨이보는 저 억제기를. 안 깨는 게 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깨고 나서 한 번 더. 쌍둥이 타워까지. 와 깨질 뻔했습니다. 쌍둥이가. 자 일단 탑 쪽에서의 길목을 많이 뚫어내는데. 성공은 했던 웨이보 게이밍 뉴스팀인데. 이 선택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프레딧 뿌리오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억제기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제이스가 위쪽 라인에 고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오공이 저 깊은 라인에 파밍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드 쪽에 합류해서. 한타를 만들고 싶을 텐데. 이 기습적인 한타 이디시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오공이기 때문에. 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공이 신드라를 끊어내는 상황에서 전멸을 썼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열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만 하면 안 당할 수 있어요. 자원차를 스킬을 주고 받는 장면이 있었고요. 화학, 공학, 안개가 좀 뒤덮인 소환사의 협곡을 지나서. 다시 한 번 미드 쪽입니다. 말씀하신 안개 덮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겠는데요. 저 합류되어 있는 오공이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브레딧 프리온도 사이드로 들어가는 게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용 쪽 근처를 장악해주고 있는 웨이보 게이밍 유스팀이고. 페이스트가 탑 쪽을 좀 푸시를 하고 있어요. 웨이보 게이밍은. 어 지금 신드라가 타베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미드 쪽에서 수비를 해야 될 때 라인 클리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 결국에는 CC가 없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 쪽에 그냥 5대4 다이브를 할 수도 있어라고 변적을 낼 수도 있어요. 자 럭 살짝 끌고 나서 회전적으로 들어갔어요. 마무리 마무리 치워줍니다. 자 추가로 데미지를 일단 교환은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일단 탑과 그리고 룸브라이 오오 포스 위력적이에요. 데미지 많이 넣고 나서 빠져나가는 포스였고요. 가민도 근데 데미지가 좋아요. 맞습니다. 탑과 서포터가 교환됐기 때문에 웨이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받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와 살짝 받지 않았던 이거 죽었으면은 아 사고였죠. 맞아요. 이때는 진짜 완벽한 역전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순간 숨을 멈췄어요. 네. 서포터가 없었을 때 저 시야를 계속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블랑의 위력이 계속 살아있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포스의 그리고 데미지를 한 차례 느껴볼 수 있었던 교전이었는데 일단 교환을 하고 방금 전 아군 타워 쪽에서의 교전은 교환만으로 그쳤던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프레딧 브리온은 진짜 우리 스펠 나올 때까지 진짜 다 참고 일단 전멸이 다 나오긴 했지만 정말 잘 참고 우리가 손해 없이 드래곤을 주더라도 보이는 데서 싸우자라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한 걸음씩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개 쪽인데 이거 자출견이 일단 빠져나가 봅니다만 근데 이거를 칼날불이 피해서 맞았어야 유이 오히려 끌고 나서 마무리 자출견이 프레딧 브리온 잠깐만요 이러면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침착하세요. 지나갔어요. 맞습니다. 야 근데 루피 선수가 어떻게 살았죠? 루피 선수가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안개 속에서의 상황이었고 오히려 본인이 살았다 싶었는데 한 번도 다출견인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득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가면서 더 어두워진 시야를 좀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매기를 잘라주면서 킬 스쿼를 9대 10까지 이제 단 한 점만 남겨두고 있는 프레딧 브리온인데 일단 글로벌 골드는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웨이버 게이밍이 미드 옆쪽에서 오공과 노틸러스를 교환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타이밍 때 미드 쪽으로 다이브를 하는 게 나왔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률로 계속 교환이 되는 상황이었고 탑 억제기를 밀어낸 게 엄청나게 큰 손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공이 경험치를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언급해 주신 대로 이 탑 억제기를 파괴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진짜 오공의 성장을 어느 정도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결과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오공이 강해서 계속 물놀이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 졸러가 원거리 질러랑 레벨이 똑같아졌네? 라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간대인데 계속해서 안개 지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 럭입니다. 그리고 프레이드 프리온의 라인 배치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팝 웨이브는 계속 슈퍼미니언이 지우다 보니까 안전한 곳에서 신드라가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강한 제이스를 바텀으로 배치하면서 암살을 당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둔 것도 정말 깔끔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강제적인 한타 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킹받으니까 바론버스트 한 번 해보자라고 너네 와라 네 자 불러들이고 있는데 사용 성공 이후에 근데 이거 웨이브 게임이 월광코어 월광코어 이후에 들어갑니다. 요 배분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어 배달까지 회전격은 아 이거 데미지가 좀 감소되는데요. 이거 펜타 되다져 펜타 되다. 아 펜타 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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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펜타를 안주네 이거 펜타 럭선수가 절대 주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민의 쿼드라 키리의 판타 대승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그 침착했던 중국 웨이브 선수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21분 단계에 바론버스트를 동수상에서 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살 행위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본인들의 살을 좀 파먹는 듯한 선택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선택을 그대로 물고 늘어졌던 방금 전 판타 장면입니다. 그냥 열 받죠. 근데 열 받는다고 저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유희가 끌고 나서 시작이었는데 월광포화 이후에 무대가 갖춰진 가민 데미지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랩터 선수가 지금 징크스 빼온 피지컬도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배달을 완료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페이스티 선수의 접근하이도 진짜 깔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프레디 브리온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어요. 4강 웨이보 게이밍 유스팀의 단단하죠. 픽이라고 느껴졌던 조합인데 이를 뚫고 이제 역전의 발판 완벽히 딛고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까지 정말 상체에서 이전에는 한번 해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체 쪽에서 든든함이 말이 안 되는데요. 가민과 루피 그리고 랩터까지 함께 했던 이 바텀 쪽에서의 많은 상황들 이후에 가민이 그 밥값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보시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억제기는 20분 전에 밀면 안 된다. 미니까 운영상에서 웨이보 게이밍이 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게임이 극도로 불리해져 버렸습니다. 사형선고도 랩터가 시작받는데 이 포스는 조금 어려워 보일 텐데요. 이거 랩터 빼야죠. 지금 미드를 아펠리오스 혼자 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의 추격 다출견 일단 빠져나가면서 팀원들이 합류해 줍니다. 이거는 5대4라고 하더라도 진영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웨이보 싸우는 거 무섭습니다. 사형선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스킬을 빼내는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버텨봅니다. 이거 아펠봐야돼. 아펠봐야돼. 아펠봐야돼요. 가빈 마무리가 됐어요. 잡혔어요. 아 웨이보 게이밍 웨이보 그 상황에서 아펠리오스를 기가 막히게 묻는 선택 정말 좋았었고 징크스가 지금 전멸로 넘어왔던 걸로 봤었거든요. 정말 좋은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아 이거 바텀 쪽에서의 그 잘리는 장면 이후에 네.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또 주고받았던 프레딧뿌리온의 상황입니다. 배치를 하는 상황에서 프레딧뿌리온은 한타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페이스트가 아 이거 보스에게 정확히 저격을 당했고 절대 나와선 안 되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이제 4대5의 구도를 만들었는데 상대방을 물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군은 지킬 스킬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공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입했던 회전격 이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나오는 실수였었는데 저 오공을 막기 위해서 노틸러스든 미신이든 스킬을 남겨두면서 상타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이 안개 쪽에서의 플레이들 프레딧뿌리온의 승리가 조금은 아직은 안개가 드리워 있습니다. 자 하지만 15대 14 킬 스코어 아직 글로벌 골드도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민의 현상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캐스퍼컵이 쉬운 부대가 아니에요. 이게 앞선 경기도 그렇고 풀세크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대역전 승리였거든요. 웨이보 게이밍이 지금 역전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고 저는 조금씩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딜러들이 못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다시 한번 프레딧뿌리온이 아 조금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단 미드 쪽으로 좀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러그 탑 쪽으로 그리고 좀 찢어져서 라인을 정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는 웨이보 게이밍 뉴스입니다. 똑같이 잘 커더라도 한타 구도가 누가 더 손쉽게 열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거는 웨이보 게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딧뿌리온은 이 미드 쪽의 주도권을 지켜냄과 동시에 용 발원 쪽에 선을 그어놓고 상대방을 불러들이는 한타를 계속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민과 샤크 또한 좀 잘 큰 편인데 가민이 워낙 잘 커가지고 맞아요. 아 이 부분을 교전을 통해서 지금 프레딧뿌리온이 어떻게 풀어갈지 일단 퍼킹 싫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저 가민 선수가 제가 볼 때 한 5초 정도만 딜하면 다 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가민 지키기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랩터 입장에서는 옆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기슬빛이 열 수 있잖아요. 사전에 끊어주는 판단은 매우 좋습니다. 안개 지역을 활용하니 럭 선수의 오공 계속해서 좀 칩후방을 노려주고 있고요. 자 들어오는데 와! 랩터의 슈퍼 슈퍼 랩터킥 그러면서 지금 후방을 막아주고 있던 가민 그렇죠. 회전격은 빠져나갔는데 더블킥 기록 갑니다. 포트까지 마무리 가민 그대로 진격해가는 프레딧 프리온입니다. 결국 너네들의 수는 뻔하지 하면서 오공을 제대로 마크해줬습니다. 오히려 먼저 불어내던 랩터의 정확한 킥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웨이브게이밍이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미일 뿐이긴 하거든요. 이거 노틸러스가 전멸로 그냥 그랩 한번 던져버리면 못 막을 것 같아요. 쌍둥이 타올 일단 하나를 날려 보내기 전에 마무리 마무리 와! 전력 폭발 프레딧 프리온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소보루가 위쪽에서 상대하던 동안 쌍둥이 타올을 퍼뜨리고 나서 차근차근 마무리를 지어주는 프레딧 프리온입니다. 취직! 프레딧 프리온이 캐스파컵 결승에 진출합니다.